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의 빨갛게 빨간주식 이상로입니다. 매일 오후 1시 한국경제TV에서 이상로의 텐텐백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시청해주고 계십니다. 덕분에 좋은 시청률도 나오고 있고 또 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재료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시청하시면서 트렌드를 반드시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오늘 주간 또 핵심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보고 트렌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시장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선 가장 이번 주에 주목을 했던 것이 이제 반도체 주들이 반등에 성공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기승전 반도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반등에 성공하면서 시장은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좀 상승을 하면서 대용주를 매매하거나 또는 이제 반도체 관련 상승을 좀 기대했던 분들은 기분 좋은 소식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저희도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6만원 밑에서 꾸준하게 매집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한 번 더 7만원을 앞두고 있는 모습이 나타남으로써 이제야 결실을 좀 맺는 그런 부분이었고 대용주는 이제 항상 그런 식으로 저가에 매수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저희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기업들도 지금 현재 매집을 하고 있는 구간이었는데 지금 현재 평균당가 한 5만 5천원 5만 6천원 됩니다. 그 정도로 저렴한 가격대에서 들어가줘야지만 성과를 좀 크게 늘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여기 이제 3월 3일날 여기 이제 추천이 나왔고 지금 현재 7만 4천원니까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도 지금 6만 8천 4백 올라왔는데 7만원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보면 6만원 밑에서 꾸준하게 매집을 해왔던 물량들이 지금 이제 성과를 볼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우리가 이번 주 또 특징적인 부분이 이제 바닥 확인을 하는 종목군들이 많았다는 거였는데 특히 이제 바닥 확인할 수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도 이제 제약바이오라든지 또는 이제 게임주들이 점차적으로 바닥을 확인하고 좀 다지는 움직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한번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신다면 우선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가 있겠죠. 셀트리온 그룹주 현재 바닥을 이번 주에 다지고 다지고 조금 더 시세를 좀 내가는 모습들이었고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로 이제 바닥을 조금 다지고 시세를 내는 과정들 HLB도 현재 장중 한번 큰 움직임 수요일날 보였다가 이렇게 바닥을 조금 다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조금 조금씩 이제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오랫동안 이제 바닥을 다져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에서 시장을 조금 해석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대표적인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시 한번 바닥을 조금 다지면서 넘어올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낙폭과대라는 것이 가장 큰 지금의 메리트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간의 매수가 저가에서 조금 들어갔던 것이 좀 더 특징적인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이제 선별적인 실적주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는 것도 하나의 이슈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실적과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그에 따른 종목군들을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을 한다든지 또 이제 낙폭과대 종목군들에 대해서 조금 긴 시간을 두고 그렇게 모아가는 전략이 지금 시장에는 긍정적이다. 그만큼 이제 방향성 자체는 우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참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저희 회원분들도 많이 물으신 것 중에 한 개가 유튜브를 보다 보면 안 좋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대요. 시장이 빠질 거다. 그래서 이제 걱정이 많이 된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시장은 우상향을 간다는 전제 하에 보셔야 된다. 여기서 만약 시장이 한번 크게 흔들린다면 그것은 기회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일단은 무조건 시장을 우상향한다. 미국이 재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은 빠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결국 다시 한번 또다시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승 자체를 먹기 위해서 수익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을 나쁘게 보시면 계속적으로 나쁘게만 보입니다. 부채한도 협상 안 되면 어떡하지? 바이든 갑자기 쓰러지면 어떡하지? 뭐 별일도 아닌 것 가지고 지금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시장은 무조건 우상향인데 거기에서 만약 흔들린다면 흔들린다면 그것은 오히려 기회로 봐야 된다. 그렇게 시장을 읽어 가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 주에 이슈가 됐던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저희가 월요일은 방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부터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화요일은 음식료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곡물 관련주 움직일 때 음식료 관련주를 봐야 된다 했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체감 물가가 대단히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곡물 가격이 오른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인 즉슨 곡물 가격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오르지 않았고 대신에 우리가 체감적인 물가만 올랐기 때문에 그 중간 맞은 폭이 상당분 확대될 수 있다. 그에 따른 수혜를 받는 것이 바로 음식료 업종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농심도 사상 최대 실적을 나타내면서 좋은 모습 보였고 바닷꽃역에서 대상이라든지 또는 빙거래 같은 기업들도 좋은 모습을 돌려내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음식협종을 공략을 할 때는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 이 종목군들이 대부분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종목군들은 좀 더 긴 시간을 두고 대응을 하시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닷꽃역에서 공략을 하실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시젤 젤드당도 긍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수산물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후쿠시모 오염수 방출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테마성 재료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간식료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간식료 관련해서도 지금 체감 물가가 오르면서 음식료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이 좋았다면 이런 간식료 과자료 같은 경우에도 좋은 실적을 또 발표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요일 목요일은 가상현실이나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에서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우선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LG디스플레이라든지 전공정 그룹 후공정 안에서에 대한 좋은 움직임이 보이면서 우리가 이제 야스, 인베니아 이런 LG그룹 관련해서 또 디스플레이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였고 추가적으로 이제 삼성 관련된 디스플레이 관련주들도 움직임은 다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SNU가 또 급등 양산에 나타났는데 SNU 지분을 또 삼성 디스플레이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평균 단가가 18,000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이 SNU에 대한 움직임 상한가도 가기도 했지만 충분히 앞으로도 성과는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송장비 관련해서 움직임도 좀 일부 있던 모습이었고 후공정 관련해서도 이제 디스플레이 업황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과정들 지금 이제 OLED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촬영용에 쓴다든지 또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돼서 이어진다든지 하는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현실 관련한 종목근들도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지금 애플이 6월달에 MR 헤드셋을 지금 현재 출시할 예정이다 공개할 예정이다 라는 이슈로 인해 가지고 움직임이 좀 나왔던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XR, 지금 VR, 그리고 LR 관련해서 최근에 MR까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부분 자체에서 지금 보면 확장현실, 우리가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렇게 나뉘는 부분들입니다. 관련해 가지고 일단 장비업체들 같은 경우는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이 대단히 있다고 봐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장비업체들 같은 국산화에 대한 성과를 노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고 게임은 사실 이제 우리가 포켓몬고가 잘 된다고 하면 또 이런 게임료들이 또 올랐던 과거 이력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관련은 없지만 같은 우리도 VR 게임 만들어요. 또는 나도 같이 LR 게임 만들어요. 라는 이슈로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특수효과 관련해서도 이제 우리가 3D를 구현할 수 있는 특수효과 관련된 기업들, 카메라는 직접적인 실적과 연관될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과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나무가, 또는 하이비전, 그리고 LG, 이노텍, 도구전자는 또 애플과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알아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 관련해 가지고도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이다 보니 또 이제 우리 차량용 HUD 디스플레이를 또 만들 수 있는 비디오 칩 관련한 기업들, 칩셋 미디어라든지 텔레칩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라온텍도 대단히 좋고요. 이런 것들은 또 자율주행과 또 엮이는 부분이니까 함께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DDR5 관련된 기업들이 반도체 관련해서 또 움직임이 좋았었는데 PMIC 전력관리반도체, 전력반도체 관련한 종목군들이 또 강한 상세적을 보이면서 미래반도체나 또 마이크로2나노 같은 기업들도 또 강한 움직임들이 나타났었고 우리가 이제 LX세미콘은 과거에 이제 전력반도체 관련주들을 공부할 때 그때 또 가장 대표 기업으로 또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D형주이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긍정적인 움직임 보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검사장비 관련해 가지고 ISC나 하이아나마이크론 이런 기업들이 삼성과 또 관련성이 상당히 높은 기업들이죠. 그리고 이제 레지스터, 저항기 관련해서 아비코전자 아비코전자 이번 주 신고가의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저희가 추천 주기도 합니다. 신고가를 가면서 또 좋은 모습 보이면서 연속적인 상세를 보일 수 있다. 또 전장용 부품에 또 포함되는 기업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지금 DDR5에 들어가는 부품이 이제 SPD 허브라고 해서 연결장치에 대한 부분인데 그걸 납품하는 기업이 또 미래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아비코전자, 포인트 엔지니어링, 지금 케파시타 관련한 기업들, 그리고 PCB 관련된 기업들도 여전히 지금 현재는 또 DDR5에 대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본다면 두 가지는 꼽는다면 대덕전자나 심텍 이 두 가지가 가장 강한 움직임 나올 수 있고 코리아 서키드 같은 경우에도 전장용 PCB, 또 자회사에 대한 부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이번 주에 또 움직였던 부분이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한 움직임이 일부 좀 나타났는데 이거는 조금 더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증시가 미국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기 대단히 어렵다고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유동성 동결, 그 다음에 유동성을 다시 한번 주입시킬 수 있는 금리 인하가 내년 정도에 나온다면 가상화폐 시장도 여기서 점전적인 반등이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가상화폐 시장이 들썩거릴 때마다 그것을 좀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는 쪽이 또 디지털 화폐에 관련돼서 얘기가 또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화폐 개발 이슈는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DDR5 관련된 기업들 앞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준비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을 같이 한번 보면 DDR4에서 DDR5 넘어가면서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PMIC 전력관리 반도체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SPD 허브 이 두 가지가 이제 바뀌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이 오늘도 강한 상세를 좀 동반을 했던 부분이었고 나머지도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반드시 체크하면서 관련주들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DDR5는 이제 감산이 없다고 했으니까 이제 추가적인 발주 물량이 꽤 늘어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반드시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 자동차 부품주들이 여전히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금요일장에서 일부 차익명으로 좀 나타났었지만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반드시 체크하자. 뭐 중요하다 했죠. 조지아 엘라바마 전장 부품 그리고 이제 고사양 모델에 들어가는 부품들 이 네 가지는 반드시 기억합시다. K뷰티 관련된 기업들도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이 또 좋은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과정들이었고 그 이유는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은 이제 K-POP과 연관돼서 우리가 K-컨텐츠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또 이런 피부 미용 기기들이 또 수출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출 물량은 결국 환율과 또 연관됩니다. 그럼 마진폭이 개선됩니다. 그렇게 연관돼서 좀 생각을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젤렌스카가 박진 장관을 면담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뢰제거 필요성을 언급하면 또 방산주들이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히로시마 G7 회의에 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또 참석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방산주들이 또 한 번 더 들썩거릴 수 있는 계기가 좀 더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그리고 인간처럼 AI가 인간처럼 추론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면서 AI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지금 이제 AI나 로봇 관련된 부분은 계속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이 결국 이거는 기술주의 일환이라고 봐야 됩니다. 기술주들에 대한 특징이 유동성이 축소가 되면 그만큼 프리미엄이 좀 줄어드는 반면에 유동성이 동결되거나 확대가 되었을 때는 그만큼 프리미엄이 살아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러면 결국 AI나 또는 이제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도 기술주의에 대한 일환으로 봤을 때 지금은 이제 유동성의 동결 또는 유동성이 확산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게 판단한다면 지금 다시 한 번 더 AI 관련주라든지 또는 로봇 관련주도 상당한 테마성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반적인 시장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투자 전략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이제 거래량이 확대가 되면서 수급 솔리막이 지속될 것이다. 수급 솔리막이 계속 이어졌던 것이 사실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시장의 반발 매세가 나타날 것이고 반도체에 대한 상승 여부가 상승포를 결정할 것이다. 자 정확하게 예상이 맞았습니다. 반도체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시장의 반발 매세가 유입됐다. 자 기분 좋게 마쳤고요. 다음 주 예상 전략을 한번 같이 보신다면 반도체가 이제 상승이 조금 제한될 수 있는 영역까지 좀 돌았다고 봅니다. 지수가 이제 저항에 대한 움직임까지 올라왔다고 봐야 되는데 지수를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를 한번 같이 보면 자 여러분 이제 화면에 넣은 것이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인데 자 고가군역이 지금 한 2560포인트 정도 한 2560포인트 정도가 이제 갭이 떨어졌던 그 구간이다 보니까 그 위에 있는 구간부터는 이제 물량 자체를 좀 소화를 해내야 되는 2560부터 한 2600포인트까지는 물량을 소화를 해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손바뀐 물량이 조금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제 저기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강하게 올라간다기 보기보다는 물량을 좀 더 소화를 하면서 이런 옆으로 이제 행보 내지 조정을 좀 보이면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유입된다면 그때는 긍정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잠시 쉬어가는 단계 뭐 그렇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엔터 자동차주들이 이번 주 목요일까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금요일날 조금 쉬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한 번 더 시장을 이끄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당장 이제 바닥을 다지는 것 좀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 이제 바닥을 다지는 움직임 반등을 기대하지 말고 바닥을 어느 쯤 바닥일까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지만 그 하락이 좀 제한되는 모습들 그런 움직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조들도 개별적인 움직임은 더 나온다. 더 나온다. 저는 PCB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 종목군들도 함께 참고를 하시면서 DDR5 관련된 기업들 또는 이제 전력 반도체 또는 이제 PIM 반도체라고 해서 FPIM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 관련된 종목군들 좀 특화되어 있는 반도체 관련된 부분으로 판단하시면 좋겠다. 차량 반도체도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네기세 좀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거까지 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추천주가 3개였는데 YG엔터테인먼트, 인성정보, 그리고 서진오토모티브 해봤습니다. 우선 이제 YG엔터테인먼트는 이후로도 모습이 좋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월요일부터 빠져서 출발했지만 월요일날 2%, 그 다음날 11%, 그 다음날 9% 요번째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타났고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 화요일날 지금 마이너스 1%로 시작했지만 그 다음날 또다시 8%, 그 다음날 10% 오르면서 또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내는 인성정보였습니다. 서진오토모티브는 월요일날 당일날 당일날 0.3%에 출발해가지고 6%까지 장중 고점 찍고 마이너스 1%로 하락 전환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장후반에 나중에 금요일장에서 돌려내는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다들 조금 수입권에서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군들이 많았습니다. 서진오토모티브는 월요일날 당일날 당일날 6%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미처 대응하지 못하셨다면 요거는 다음주에 또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차례입니다. 그리고 와이즈엔터테인먼트나 지금 앞서 인성정보는 대부분 저거는 뭐 그냥 보유만 해도 수익권이 넘어가는 종목군데 다들 2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수익 축하드리고 요렇게 시장 자체가 개별주들 같은 경우에도 요렇게 금방 또 좋은 소식이 나오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뭐 추경 매수 안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요렇게 이제 한번 정리를 한 주간 다 해봤습니다. 저희가 매일 오후 1시에는 한국경제TV 텐텐백어 이상루의 텐텐백어 진행하고 있으니까 시장의 흐름을 함께 확실하게 즐겁게 잡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더 좋은 내용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